여깄다 아니 동전 밭에서 보물찾기 그래야지 아이고 진짜 조용소재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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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요 자 아까 이거 섞으면 안되네 아까 그거 어딨어 밑으로 좀 이야 구멍이 뚫린 동전이네 이걸로 한번 가서 찔러봐야 돼 동전이 부재하게 많습니다 여기 드디어 찾았습니다 66년 30만원짜리 동전을 찾았습니다 아 자 500원짜리 98년도를 찾기위해서 그럼 뭐 그때 바꾼거 많이 있을겄다 돼지를 잡았는데 아 이 중에서 하나 찾았습니다 98년도를 자 이건 몇년도일까요 70 50원짜리도 50원짜리도 많이 보이네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5명이 모여서 지금 찾으려고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연도수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원짜리 10원짜리 10원짜리는 우리 엄마 고숏 미천 하하 정말 많네요 10원짜리는 할머니 고숏 미천이니까 따로 빼라 동전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 더러워 손 좀 보세요 아우 더러워 죽겠네 손 손 한번 펴 보세요 아우 아우 더러워 자 조금만 더 찾으면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보여줘 봐 이 안에도 이 안에도 겁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 이 돼지를 90년도에 갖다 줬는데 어 네 아 아 아 아 75원 되나 자 일단 쳐보세요 아 동전을 찾으면 70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연도수가 아 조금만 더 소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